어제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에서 마지막 주제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놀라운 사실을 재야 전문가가 확인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 마지막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알게 모르게 참 윤석열 대통령은 저 같은 사람하고 민경욱 씨하고 한규환 씨하고 박주연 변호사하고 도태우 변호사하고 부방대나 오근호 대표나 이런 분한테 고개 깊이 숙여서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야 전문가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다 전수조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표를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여러분들 분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곳이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전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했던 것이 경상북도인데 경상북도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된 거죠 뭐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히 쫄았다는 겁니다 발각될 것을 상당히 우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었니 없었니 하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계속해서 파헤친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목표가 멍을였는 거 아니까 절대로 발각돼서 안 된다 발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각되지 않는 목표 하나하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라는 그 두 가지 사이에 상당히 그렇게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선거의 부정 문제를 집중료로 다룬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상당히 의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엄청 쫄았다 엄청 뭐죠? 안 들켜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이 그 소위 뇌리를 엄청나게 짓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차원에서 사전 투표 조작도 2018년에 지방선거나 2020년도 총선에 비해가지고 현저하게 낮은 조작률이 적용됐고 놀랍게도 경상북도에서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경상북도에서는 조작을 못한 겁니다 소위 보수의 아승으로 불리는 경상북도에서 손을 못 댄 겁니다 경상북도에 아마 손을 댔으면 여타 지역과 이런 비교해 보게 되면 한 십수만 표 정도는 가져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쫄았구나 경상북도에 손을 전혀 못 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발각될 것을 대단히 의식을 했구나 이런 점을 이번에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결과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무슨 잘나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쫄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었죠 조작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들 주요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공병호 tv가 탄압을 많이 받고는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거 콘텐츠는 거의 천 명 이하 정도로 볼 정도로 그렇게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오늘은 실시간 방송이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분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종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엄청 쫄았던 겁니다 발각돼서 안 된다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선거 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의 공이 굉장히 컸던 거죠 아마 지금 방송도 매일 모니터링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허위사실 공표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고발하기보다도 사회적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담당자 측의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아예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마 그렇게 이 양반들이 생각을 굳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제야 전문가 분석을 통해가지고 경상북도의 일체 조작을 하지 않았다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수를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을 좀 뒤에 상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 dimin계가essions 미친리 예수 4 이눈 예수 의 의